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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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진다 후원 후원 떨어진다 헬로 자 그러면 한번 복불복 게임을 뽑아볼게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뽑아도 되나? 뭘 뽑으나 그냥 다 그래 내가 봤을 때 다 신박한 게임일거야 빠바바바밤 네이버인데 신박 공급이 나오겠지 왠지 저게 더 좋았을 것 같아 아 그래? 컵쌓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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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싱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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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에에에에에에에 여러분들 들어올게요 컵쌓기 100개와 몇개인지 모를 젓가락을 했습니다 이 젓가락으로 최대한 높게 팝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몇분 동안? 5분도 저는 감이 좋은데요? 컵쌓기 지금 5세까지 갔거든요. 강좋아, 이거. 강좋아. 각오한 마디 한 번 해 주실래요? 오늘 굉장히... 저기 저... 우주까지. 여러분들 그러면 긴가 하지 말고 시험 한 번 해볼까요? 시험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뭐하는 뜻이요? 시험 한 번 해볼까요? 시험 한 번 해볼까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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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 번. 시험 한 번 해볼까요? 가겠습니다. 뭔지 모르겠지만 난 젓갈을 일단 까고. 너가 젓갈. 5분이에요, 5분. 여러분들 5분을 준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상관없이 안 좋아. 저는 이미 짜야 돼 있어요, 계략이. 흑사 알콜레비트, 산발위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, 지금. 이거, 안철진. 나도 저거 생각하기 했는데, 저거 잘 무너질 것 같아서. 잘 무너질 것 같아서. 하이! 하이! 초임이 약간 느낌이 안 좋아요, 지금 저희들. 아 – 좋아, 좋아. 유난해. 안 좋아. 내가 봤을 땐. 참신한 걸 할 경우는 없어요. 그냥 전공급으로 해도 내가 봤을 땐 일일 것 같은데? 그니까. 그니까. 지금 BF팀은 어떤 전력이에요? 지금 약간 무상점 세워보자, 우주까지 바다. 약간 지금 우리 약간 운속한다는 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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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벨겨 작전벨겨 무작정 태우죠 일단 이게 항상 평범을 쓴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본법으로도 하는 거 같은데 마음에 있어! 마음에 안 해! 기쁨인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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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물 파손하고 있습니다 장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어요 저기 와있다 저기 와있다 네 네 느낌이 좋아 여러분들 2분 30밖에 안전하세요 지금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아니 나무족다락 안 써도 될 거야 아니 아 뭐 나무족다락 아 그냥 이렇게만 써도 이긴다니까요 지금 나무족다락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두 젓가락 안 써도 될까 이런 것도 참 많죠 여러분 나무족다락은 테이크로 수 있어요 그렇군요 꼭 생각해내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몇 가지 이거 하나 계속 잡고 싶어요 왜 오 야 오 으오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하시겠다. 그냥 기억났다. 내 생각 이 정도만 해도 여기 까지 뭐다. 내가 이 정도면 까지. 두 개래. 멈추는 게 내 생각이 좋지 않을까. 3분 20초에 막 시작했습니다. 우린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.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. 열심히 해. 지금 약간 여유를 주시는거에요? 약간 불안하면. 저런 상황대로 계속. 그러네. 4분. 4분 막 지나갔습니다. 1분밖에 안전하세요. 안전적이에요 지금. 이 팀은 그냥. 저 팀은 라면 끓여먹고 있어요 지금. 뭐 안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진짜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. 저 포기하세요. 여러분. 더 불안하게 만들어줄게요. 여러분 포기는 빠릅니다. 40초 남았습니다. 어떻게 하는 무릎인데요. 40초 남았어요. 40초. 40초. 참 짧은 시간입니다. backlog은입니다. 더 안전nutlide. 거기냐. 더 나연한 팀은 다jo oluş 먼저 놀astre. 지금 10초 끝났어요, 10초. 20초 하세요 여러분들. 20초 됐지? 와.. 안 된다니까 아니 해봐 어떻게 될까? 아니 그 아까 그 스치는 바람 때문에 그것도 했었어? 10 9 8 10 9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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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 1 끝났습니다 1 1 2 3 1 2 3 2 2 2 3 3 4 5 5 6 5 5 5 5 5 진정하지. 아 진짜 그래요. 이제 전략은 뭐였어요? 아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걸로 버스를 세워서 안정도 높은 다음에 많이 쌓는 그거였어요. 아 우리 전략은 그거죠. 저 팀 어차피 안될거니까 어느 정도만 쌓아도 기다리자. 이쪽 기달라고 뭐였어요? 뚫어주는 게 쌓이고 그런 생각이었네요. 생각보다 멍청했어요. 이거야. 세븐이! 저희가 이겼으니까 뭐가 있나요? 원하시는 분처럼 말까스 아 진짜? 나 지금 배고파. 주도 배고파요. 나 지금 진짜 배고파요. 그러면 적발을 먹어요. 적발을 먹어요. 나고IF 대단해 이제 형님 다시 먹으자. 자 봅시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복불복 게임이었습니다 와우 정말 재면이 있었지만 남는 것은 없었다고 그러면 정말 재미있었기를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